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김용효입니다. 며칠째 강하게 내리던 비가 지금은 약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남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내일도 전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속된 비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고 강한 바람에 파도도 높게 일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상일기도와 네이더 영상을 보시면 태풍에서 옴대저기압으로 변질되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동해상저기압과 서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비가 강하게 내렸었는데요. 지금은 저기압이 멀어짐에 따라 경상권 일부 지역에만 남아있고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남아있는 비구름대도 저녁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며칠째 계속된 비로 전국에 수증기가 많은 가운데 서해상 저기압을 따라 내려온 찬 공기로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도 저기압의 이동과 함께 약해지다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고도 5km 이상 대기 흐름을 보여주는 수증기 영상을 보시면 중국 북부 대기 상층에 위치한 저기압을 따라 찬 공기가 내려오고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남서쪽으로 길게 구름대가 발달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전라 서해안과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어 내일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대기 상층 저기압의 동진과 함께 내일 밤부터 차차 약해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분포도를 통해 자세한 강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경상권 일부 지역에 내린 비는 오늘 밤에 모두 그치겠고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내리는 비도 내일 아침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모두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전라권 서해안과 남해안부터 시작하는 비는 낮부터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을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다 밤부터 약해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유입된 고온다습한 공기와 지형 효과로 내일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은 경북권과 제주도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내일은 충남권과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 산지에 30에서 80mm, 충북과 제주도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하여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며칠째 내린 많은 비로 제반이 약해진 가운데 다시 많은 비가 강하게 내리는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풍과 해상 전망입니다. 현재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서해안과 경남권 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한 바람에 파도도 높게 일면서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너울이 밀려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해상 안전사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과 높은 물결은 동해상 저기압이 멀어짐에 따라 서쪽부터 약해지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